내가 오늘은 나같은 새끼가 왜 공동주택에 살면 안되는지 말해줄게 빌라나 아파트나 진짜 방음이 존나 잘되지 않는 이상 난 하면 안돼 왜냐면 나는 일단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닌데 좀 집에 많이 있는단 말이야 근데 내가 존나 시끄러워 애가 조용한 타입이 아니거든 혼자 말도 존나하고 혼자서 노래도 존나 크게 부르고 막 점핑 점핑하는 것도 좋아하고 막 춤추는 것도 존나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살면 막 쿵쾅거린다 뭐 왜 이렇게 시끄럽냐 노래 좀 부르지 마라 새벽에 그런 그런 개지랄 들어야 된다고 물론 그 사람한테는 내가 개지랄이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? 결론은 뭐냐면 나는 진짜 공동주택에 살면 안돼 결론은 뭐다? 단독주택에 살아야 된다 어 단독주택 난 살 수 있어 왠지 알아? 돈 많으니까 수고